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상이라는 학문이 단지 얼굴의 외모,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년 전부터 관상학이 발전한 이유는 왕이 신화를 고를 때 이 사람이 충신인지 역모를 꾀할 역적인지를 얼굴만을 보고 얼굴만 보고 미리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충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역모의 상, 강도의 얼굴 관상으로 판정이 되어서 미리 감옥에 보내지거나 처형이 된다고 한다면 또는 반대로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얼굴이 그럴듯하게 생겨가지고 고관대작이 되어서 역모를 꾀한다면 낭팩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마음씨 좋은 사람을 착한 사람을 고르면 되지 않느냐 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인생을 한 5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조변석계 하여서 저도 저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남이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눈꼬리가 올라간 것을 싸나운 인상이라고 하여 눈꼬리 내리기를 합니다만 이런 분의 경우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지만 예쁘고요 이분도 큰 눈은 아닙니다만 전태궁이 이렇게 넓어서 눈꼬리가 올라갔는데도 예쁩니다 반면에 이렇게 눈썹도 치켜 올라가지 않았고 눈꼬리도 아래로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뭔가 뒷담화가 있다고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만일 이렇게 생기신 분이 올라간 눈꼬리를 내리는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본인의 마음이 착해지길 바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꼴사납지 않게 그리고 선하게 보이게 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분이 눈꼬리를 내리는 성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칼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저 사람은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마음속에는 이렇게 우라통이 터져서 열불이 나고 이렇게 사악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외모는 이렇게 온화하다면 인성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온화한 표정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사진에 위의 여성분과 아래의 여성분에서 올바른 마음이 곧 온화한 표정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여성분은 뚱한 불만스러운 심성의 소유자인 것인가요? 올바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얼굴 표정은 마음이 뚱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나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누군들 없겠습니까만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 뭐 그게 상관이 없는데 얼굴에 표현이 될 때에는 그 노와 애는 빼버리고 희로애락 표정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을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의과대학 1학년 때 배우는 해부학 책에 얼굴 각각의 표정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얼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인데요 만일 마음속으로는 중간과 같이 남을 비웃거나 야보는 듯한 생각인데 실제 얼굴은 왼쪽과 같은 얼굴 근육만이 사용되어 오른쪽과 같은 표정이 된다고 한다면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본인의 마음은 사랑 가득한 연민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정 근육들을 무의식 중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런 얼굴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겠고 무의식적으로 자주 왼쪽과 같은 얼굴 근육을 사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얼굴 관상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얼굴 관상을 좋아지게 하는 보톡스 시술법은 기분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이러한 근육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 인해 왼쪽과 같이 마음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궁시렁 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얼굴 표정은 오른쪽과 같이 하게 되면 안 될 일도 저절로 풀리게 되며 마음은 설사 왼쪽과 같다고 하더라도 썩소가 나오는 근육을 적절히 억제함으로써 오른쪽과 같은 표정을 만들어 준다면 즉 본인 마음에는 욕이 막 그냥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미소가 지어진다면 장사나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관상을 좋아지게 하는 보톡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러는 제가 적응증을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데 반해서 보톡스는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20여 년간 보톡스를 맞고 있으며 저의 딸의 경우 10대 후반부터서도 맞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간혹 보톡스는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러로 할 수 없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필러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필러를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러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힘듭니다만 보톡스 부작용의 경우에는 짧으면 한두 달 길어도 늦어도 두세 달이면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짧게는 3주, 길게는 6주 정도 견디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톡스 부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